윤탕아 서영아 시유야 서준아 시아야 윤서야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늘 수확을 했는데 이제 3분의 2 정도 캤다 캤는데 올게 마늘이 진짜 잘 됐다 요 굵은거 한번 봐봐라 똑같이 똑같이 올게 할머니가 마늘 농사를 억수로 잘 짓다 3분의 2 수확했다 3분의 2 수확했는데 요거 이제 묶어 가지고 그래야 된다 알겠나 남아있지 남아있지 사과가 아까 보기 굵어지고 있죠 또 대추꽃이 만발하게 자랐다 대추꽃이 올게 대추꽃이 겁나게 왔지 대추꽃이 만발하겠습니다 대추꽃이 대추 한번 찾아봐라 대추가 몇이 있다 요 찾아봐라 이 대추가 몇이 있지 대추 구경하고 그래 마늘 이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 너가 많이 먹어야 몸에 좋단다 양파 맛있지 양파하고 많이 먹으래 그래야 힘이 퍽퍽 난다 알겠나 마늘을 많이 먹어야 사람이 된다 어유 퍽퍽 난다